다음 대서 비교 루그 안에 것만 사줄기였으면 되는거야 루트에 X 플러스 Y가 되지 C나 어떻게 돼 XY가 커 X 플러스 Y가 커 음 그러려면 이거는 비교를 해야겠네 산소기업 안대 그치? 직접 빼기 이때 이보다 크고 이때 이보다 크니까 맞지? 그냥 소식 A하고 C는 산소기업 원래 하는거지 C는 피보다 항상 크지? 등을 맡을 수가 없지 왜냐면 여기서 나왔으니까